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기맘이에요. 오늘 여기 또 창들. 저는 하늘 아래 종료인데요. 창들을 보여 드릴게요. 창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룸밍은 3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솜이형. 다 3만원이네. 얘도 3만원. 이거 립스틱 같은데요. 립스틱은 가격이 없고요. 얘도 가격이 없고. 다 3만원. 우와 대화일이 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 3만원. 다 3만원. 다 3만원. 다 3만원. 다 3만원. 다 3만원. 상상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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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밀스틱이래요? 3만원이래요 상상생술 상상생술 3만원 계발포 2만원 계발포 2만원 또 두 가지 아는 스트로이 색상이 다른 us 사 bleed 여기 정원이에요. 다들 오시면 여기 한 번씩 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민다욕은 들렸었는데요. 물건이 다 빠진 상태에요. 저는 오늘 산에 맨날 하고 산에는 나물해로 저도 도라지 뭐... 도라지는 없고... 산에는 나무안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나무안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나무안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나무안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간에 보면서 비교를 해보고 구매도 하고 그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서 느끼는게 좀 많네요 저도요. 저 눈에는 그저 창이 있구나... 아 저것도 창이 있네... 여기 잠깐만 볼게요. 창을 왜 좋아하나면요. 겨울에 빛이 안들어도 키울 수 있더라구요. 일년 키워보니까. 다른건 어쩌라는데 창은 괜찮아요. 그래서 물만 빠지고 안된다 보니 탄탄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을 많이 선호합니다. 우리집에서 창이 많아요. 바지발 선인장이 지금 여기에 여기 분지를 위에서 하고 있네요. 이것도 여기 탱잉, 매달아 놓은 데스도 이렇게 막 이쁜 것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쁜 것이 있어요. 아 이쁜 것도 많고 동생도 많아요 지금 아 이쁜 것도 많고 어 이거 뭔 문 아 이거 이름이 뭐더라 아,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이뻐요. 이거, 대기보다. 좀 잘 됐네, 이거는. 엄마야, 이거 꽃 핀 거. 꽃은 안 피치면 아주 이쁘네요. 선임산 꽃이 정말 이쁘긴 해요. 얘도 곧 피겠어요. 여아이는 내신금이고요. 내신금도 진사하고, 아담하고 이쁘네요. 응, 여기 진짜 이쁘다. 응. 촉송이 있나? 이거 촉송이라고 했나? 아, 이쁘네요. 촉송. 아, 선임산이 편히 모여드네요, 여기도. 어, 여기는 지금 이거. 아, 이것도 많아요. 그냥 화본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응. 배풍아, 이거지. 천천하군요 여기는 1500원짜리 같아요 1500원 이거는 작은 커피도 1500원짜리 흑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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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도 무척 굵어요 날씨는 괜찮은데 다름이 많이 보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